freedom of game 아니 재물 레이나 실요 형님? 어 어 제 여기 레이나 인기 떡상이다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붙여야 돼 형님 이거 진짜 자 첫번째 페페레나 1 첫번째 재문붓 두번째 페페레나 자 두번째 페페레나 둘 풋풋 풋풋인가 풋풋 아 이거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러면 안돼 왜냐면 너무 풋라인 가져가면 그 다음 잘못하다 퐁라인 오기 때문에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불안한거야 지금 풋풋 투투 투투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풋라인 잘못 못오던데 어 와 이게 비싼사태 지금 비싼사태 여러분들 자 이러면 살짝 비싼사태 지금 다시 긴급 회의하면서 지금 약간 머릿속에 좀 생각을 좀 해야될거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삼 아 이거 터져야되 지금 함부로 가면 안돼 이거 터져야되 제발 그렇지 좋아 좋아 제발 이것까지 터져라 이것까지 터져라 이것까지 터져라 제발 그렇지 좋아 좋아 후 자 지금 아 진짜 가야되는데 지금 지금 갑니다 형님 한 번만 됐어 알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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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가자마자 누릅니다 들어 가자마자 누릅니다 제발 엠 사마락 와 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들어가면 나와 캐드라 나와 캐드라 아 형 로페 후에 에